김종대 레이다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최종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3년 구형이 들어졌는데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심 공판장 현장에는 정말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강력한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 모시고 이 부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명템 게이트를 수사하는 수사 방향이 특이하다. 이상하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이 뒷면의 진실을 읽어내는 사람이 없다. 이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빠르게 이슈 점검하면서 김종대 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정훈 대령 3년 구형 나올 줄 알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군 검찰이 사실관계까지 조작해가면서 김동엽 검찰단장, 국방부 검찰단장이 국회에서 아주 개망신을 나가면서까지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아마도 중형을 구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군 전체 장관, 법무관리관, 거기에다 해병대 사령관, 또 전인 국방장관, 전부 박정훈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 검찰 행태로 봤을 때 이 정도 구형은 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명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의제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까? 그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입장 번복이 결정타였죠.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이 터지던 작년 10월에서 8월 사이에는 박정훈 대령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박정훈이 정직하게 했고 녹취록에도 나와 있죠. 다 나와 있고 그랬는데 위에서 군 검사들이 쳐들어와서 압력을 넣으니까 자기가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입장으로 번복이 된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군인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고 군 검찰에서는 세 번 지시한 걸 어겼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아니 지시한 적이 없고 당일날 이첩하러 갈 때도 보고하고 간 거다. 그런데 무슨 지시위반이냐 이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번에 항명죄. 해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시위반을 가릴 거 아닙니까? 딱 들어보면 누가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지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불리하게 말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수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의 다른 증인들도 입을 맞추고 이런 현상들이 가니까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상관의 의도대로 그냥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절박한 이유. 모든 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류까지 조작해서라도 구속을 시키려고 했고 또 박정훈 대령한테 책임 전과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군검찰은 앞으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고 검찰,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은 사실상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단 이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군검찰의 행태를 보면 일단은 박정훈 대령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컨대 사실관계까지 조작해서 작년 8월에는 구속을 시키려고 했고 이게 군사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무위에 그치자 그 다음부터는 국회 증언에서 김동엽 검찰단장은 위증까지 했습니다.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부하들하고 입을 맞췄다. 휴대폰 안에 자료를 삭제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국회에서도 다 확인했던 건데 이런 걸 국회에 나와서도 버젓이 얘기하고 없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우리가 규정을 해드려야 될 것은 군검찰, 군의 사법체계에서 검찰은 진실과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하지 않고 권력자 또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조작이 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규정하고 군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다. 이런 집단이 지금 현재 군검찰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군검찰은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사법기관이 아니고 오직 대통령 1인과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어떤 군대 간신, 난 이건 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주구이자 어떤 맹종하는 어떤 하나의 신여가 됐다. 이런 점에서 군검찰의 타락상이라는 것은 제가 아마 그것만 갖고도 한 두세 시간 떠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종섭, 신원식, 김용년 세 명의 국방장관이 다루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권이 아주 여기에 운명을 걸었어요. 이 사건 은폐 조작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군검찰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해왔고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군사법원이다. 자, 법원 얘기는 질문을 곧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군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정말 공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결국 백동원하면 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힘 빌리면 되고 또 돈 많은 놈도 나서가지고 이거 봐주자 어떻게 하자면 이게 이제 이 집단이 그렇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아주 후진국 수준의 지금 검찰 체계를 군검찰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시청자님께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일과 관련된 이런 일과 관련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명심하고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국민들은 다 진실을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 와중에서 이종호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여기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아예 여사에 대한 노벌적인 로비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또 검찰에 있는 사촌을 통해가지고 또 구명을 하려고 했고 이러면서 처음에 누구나 봐도 당연히 피의자로 이첩돼야 될 어떤 사항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어떤 구명 로비가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첩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구지검에는 피의자로 또 이첩이 됐습니다. 유족이 재심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되는 지금 상황까지 간 걸 갖다가 이걸 하나 막아보려고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박정훈 대령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용산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은 국방대 총장으로 가 있는 임기현 국방비서관 그런 어떤 주요 직위자들 전체가 동원된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전화까지 해서 용산 전체가 매달린 사건이고 비정상적으로 폭주하는 전화통화 기록이 군사재판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정상 정황을 다 보여주는 그 많은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이건 천인공로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천인공로할 사건 특검으로 가서 반드시 지금 현재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지위 계통에서 이런 결정 내렸는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서 그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주놈이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이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년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루어졌으면 이게 지금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자 국검찰의 구형이 실제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 작년에 군사법원에서 박대령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전례를 봤을 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수처나 어떤 민간검찰에서 외압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된 게 없거든요. 또 이종호 녹취 파일같이 로비에 대해서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갔어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한 건데 오로지 박정훈 대령을 때려잡는 수사는 지금까지 이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증인신문과 법원의 사법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는 기소조차 안 됐거든요. 저기 외압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한번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이종섭 장관은 여태 공수처 소환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의 진실의 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만 검토한다는 건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이 통화기록 조회라든가 공수처의 어떤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건 또 성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재판부의 관심에 공수처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아쉬운 거지. 사실은 재판부는 공정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이런 외압 수사를 안 해버리니까 이 외압이 무죄가 나면 항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압 수사 쪽에서 공수처 수사 쪽에서 더 힘을 내줬으면 더 희망이 많았을 것을 군사법원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해도 이게 제한되니까 통화기록 정도 이런 또 정도 이렇게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게 우리로서는 아쉬운 데모지죠.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안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연말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 주쯤에 군장성 인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령급 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자칫해서 법관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기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이제 사법 어떤 정변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김용현 장관이 왜 올여름에 갑자기 장관으로 내정이 돼 멀쩡한 신원식 장관은 1년도 안 된 장관을 밀어내기하고 들어왔느냐. 어쩌면 군사법원에 대한 어떤 통제나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있을 군장성 인사에서 법무병과 인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재판부가 과연 살아남느냐 아니면 또 바뀌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인사에서 지금 재판부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재판부는 그래도 제한되지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그 인사권을 누가 합니까? 국뽕원 장관이 주도해서. 장관해야죠. 이게 장관 선호하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죄로 갈 수 있는 재판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역군사법원. 여기가 보통 군사법원이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법원장을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통제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시기를 노출하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데 인사권을 가지고 휘두를 때 이때 군사법원이 어느 정도 잘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해람 중사 사망했을 때 국방부에 가서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군사법제도를 뜯어 고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 우리 손으로 직접 국방부의 고등법원을 폐지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민간법원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는 현재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판결이 잘못 나와가지고 항소를 해도 그게 고등군사법원이 또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도 이걸 민간법원으로 기능을 없애고 넘겼다는 것만 해도 지금 와서는 다행스러워지게. 그러면 1심 선고가 이루어져서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고등군사법원은 민간으로 오니까 예를 들면 서울고법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후의 문제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군수 내부의 눈치를 본 자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입맛에 맞게 군사법원이 또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데 때마침 이 판결이 이제 군 정기 인사 직후에 판결이 내려진다는 게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다 군 법무관들은 군대 생활 10년 이상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군 법무관으로 가면 군 내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워야 변호사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민간 변호사하고 채용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군 법무관 시험 봐서 간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인사권자는 국방 장관이고 이렇게 되니까 법무관은 독립된 법관이라는 지위도 있지만 계급장이 있는 군인의 신분이고 장관의 부하예요. 이런 이중성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군 정기 인사 직후로 판결이 미뤄졌냐. 그렇게 되면 그전에 인사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군사법 체계도 썩었다. 국민들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랬습니까? 아니, 원래는 고등군사법원까지 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윤일병 사망 사건, 8년 전이죠.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건 때마다 군사법 개통이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80개의 군사법원을 통폐합을 했고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니까 이해람 중사 사망했을 땐 고등군사법원을 아예 없앴고 시민단체 요구사항은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전부 다 민간 법원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관할 거라고. 그런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절반만 한 건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던 건 우리 장병들이 피와 희생으로 정말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준엄한 개혁 의지를 받들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바와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 역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역풍이 더 큽니다. 오늘도 한 여론조사는 52%, 다른 여론조사는 49%가 이재명 대표 판결은 잘못됐다. 제대로 됐다는 판결은 오히려 얼마 안 되고 6대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여섯 번째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박정원 대령 판결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는 지금도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체들을 신뢰 못하겠다는 입장이 과반수인데 여기까지 군사법원까지 가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치가 무너진 나라, 법이 무너진 나라 이렇게 보면서 국민 좌절감이 커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역풍이 불 거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판결이 왜. 그런 류의 역풍. 이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의 역풍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법체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법체계를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무죄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그 사건을 국민에게 그대로 진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제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정말로 군사법원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실과 있는 그대로 최종 선고를 내려주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문제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문제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명태균 게이터와 관련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김근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주술적인 무엇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녹조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라고 지금 방향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진도가 많이 나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 그거는 오히려 명태균, 김소연 변호사 쪽에서부터 그 주장이 터져나오고 명태균 씨가 검찰 진술에서 상당히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사정들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 전반,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반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여기까지 수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명태균 씨의 생존 전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진술이 한때는 김소연 변호사가 강혜경 씨에 대해 숨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명태균, 김소연,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는 내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3자 입장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명태균 변호사 쪽에서는 더 극렬한 용어로 오세훈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저는 시한폭탄이 될 경우 오세훈 시장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술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진실을 다투지 않고 명태균, 강혜경, 김소연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오세훈은 정치 그만해야 될 사람이에요. 심지어 양아치라고까지 그래요. 뭔가를 본 거예요. 검찰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뭔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 똑같고. 또 지금 외에도 여러 어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점점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진술이 제가 보기에는 쏟아져 나올 조짐이다. 일부는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 쪽에서도 지금 언론의 정보가 세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공천개입이라는 몸통, 또 경선 때 여론조작의 어떤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를 피해가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다. 그 연결고리가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이었습니다. 6월 11일 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다 공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경선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열로 보더라도, 이 과정으로 보더라도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게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김영선 공천 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다른 녹지에서 여러 개가 중원, 부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이렇게 진술이 나와도 검찰은 달라요. 다릅니까? 네, 지금 두 개 팀이 하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쪽은 적극적이고 한쪽은 소극적인 것 같고.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구속영장을 칠 때 카톡에 나온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인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말하는 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대통령의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 줄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면 창원지검이 대통령 쪽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는 방탄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조작권에 대해서 대검이 창원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이 편성이 됐는데 이쪽은 또 수사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상의한 흐름들이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서 모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창원지검으로 시선을 돌리면 혼란스럽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떤 대검에서 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검 차원에서는 그런데 대검 차원에서도 그러느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줬다고 하면 어떤 대가로 공천을 줬느냐.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성 공천을 받아왔다. 이것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결이 돼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은요. 공짜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여론을 조작한 걸 대통령이 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도 명태균이 경선에서 자기를 만들었다는 그 대선 기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가로 줬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작 그런 부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표된 여론조사 조작도 있고 또 미공표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캠프에서 공유한 여론조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당원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정말 심각해지죠. 이거는 뭐 어떤 정당의 업무방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목이 많이 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천이라는 것이 대가였나 대가가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공짜 여론조사와 공천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유보하고 있다. 또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들고 있다가 협상용이죠. 협상용이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방송 나오고 있는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확인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본다면 명태균이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그렇게 나오면 일단 판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거는 폭탄이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정치자금 수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이 돈을 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돈을 준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명태균이 여사와 대통령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라고 확신을 하고 준 거다. 이게 대통령을 조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의 대가성 여부는 참 이거는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사를 움직여서 김영선이 공천된 게 일단은 사실이고 지금 거의 어떤 그 개연성은 거의 폭넓게 전 인정이 되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여사의 선거개입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이걸 갖다가 선거에 개입해서 여사가 김영선 의원을 공천시켰다. 그다음에 박완수, 김진태도 시켰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는 대통령 부부 그중에서도 여사에 대한 어떤 거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 아니냐로 하면 이거는 직접 대가가 아니라 사실은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 자체를 확정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현대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정치자금법으로 시작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뒷돈 받았던 거 이거 조사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조작이 되었다. 공짜 여론조사였다라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 부부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과정에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협상용이냐 아니면 아예 바깥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손잡고 전면전을 하자라고 가는 것인지 본인의 의중이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만일에 어떤 구속적부심에서도 계속 구속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워낙 불리한 진술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정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는 깔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는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건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진즉 다 됐을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회색 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어떤 심리전의 양상으로 이게 가고 있다. 그러나 명태균 씨는 빨리 나오기 어려워요. 저 정도 구속되고 이렇게 사건이 커진 와중에 저는 조만간에 1년 안에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족 부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명예실주라든가 한마디로 조금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임박했을 때도 지금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때는 체념하듯이 다 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게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언론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복잡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파일이 있다 없다.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있다고 지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금까지 파일을 어디 있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은 모호하게 했는데 재미있는 건 윤한옹 의원이 경남 도의원을 시켜가지고 명태균한테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파일을 좀 하나 그런 거 음성록취 좀 하나 까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국민의힘의 윤회관조차도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 좀 우리한테 좋은 거 끄집어 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저장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숨겨놓은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왜 그것만 까냐. 대통령이 나는 명태균한테 내 집사람하고 장모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하고 화냈다는 통화도 했다는데 그거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것도 까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일이 존재한다고 안목적인 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고 확신이고요.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추론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시점이 이제 구속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여든야든 그 파일은 존재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실제로 띄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은 이준석 파일도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냐. 전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협상용으로 파일들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전략은 뭐냐 하면 여차하면 다 까면서 농계 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저기 명태균 씨는 김여사를 이제 붙들고 늘어질 거고 그리고 또 저기 이준석은 또 역시 대통령을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A는 B를 붙들고 늘어지고 B는 C를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혼자는 안 죽겠다는 식의 방어전략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파일의 존재가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파일이 존재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찰을 움직여서 큰 문제 없도록 명태균 좋은 게 좋은 대로 끝을 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여사는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고 법조 카르테를 본인이 직접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가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11월 7일 날 대통령 담화 이후로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여사의 만인지상 여사의 겨울왕국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공식 선포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사가 위급해지고 방어할 게 많을수록 더 많은 법조 카르텔, 정치 카르텔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큼 다 급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사는 본인이 이걸 갖다가 관장을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 남의 노래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그런 방식으로 여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그 권력력은 점점 더 커진다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게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나중 문제지만 이제 무식한 오빠한테 이런 거 똑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더 많이 전달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기를 각종 모녀의 최은순 씨하고 모녀의 각종 사기 행각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통제해온 어떤 법조 카르텔이 이제는 완전히 본인한테 굴복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지금 이 상황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선제일의 상남자 남편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통제를 하려고 그러겠죠. 여사공화국이 된 거지 이제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힘을 더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얽히고 슬켜서 명태균 파일, 이준석 파일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폭발을 할 것이고 이걸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못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자기 파일 갖고 있다고 협상용으로 다 움켜쥐고 있는 그 협박이 통하는 나라야. 이 나라가. 원래 이런 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진직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고 검찰의 압박으로 그 파일을 안 까고는 못 빼길. 아마 특검이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게 아니고 저런 걸 갖고 흔들어댈 때 어떻게 이걸 끼워 맞출까만 공략하고 생동이 늦어요. 이 검찰 체제에서는 오히려 피의자가 큰 소리쳐도 되는 나라. 참 진직해 본 적이 없는 장면인데. 그리고 명태균의 발언으로는 검사장도 본인이 데리고 왔다.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말을 그냥 주변에 막 뵙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수사를 또 하지 않았어요. 검사장 정도까지도 인사를 할 수 있다면 대균이 그 정도 힘이 있었나? 자, 자존심 상하면 검사들이 나서서 수사를 더 해야 되죠. 그 파일 죽기 살기로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이상하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검사도 보고 있느냐 지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미친 나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께 최초로 하는 이야기 하나 보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종대 의원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약간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이런 명태균의 심리상태. 이런 명태균의 심리상태 뭐 때문에 그러면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보면 좋겠는데. 그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을 통해 민주당이나 야당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겠느냐. 그런데 뭐 본인 잘 봐달라. 이런 어떤 얕은 수는 아닐 거고 여전히 어떤 그 파일을 내가 갖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개할지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진보성향의 법조인이 그 얘기를 가장 잘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사건을 겪고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법 리스크에 있는 절박한 처지의 법조인에게 일정 정도 어떤 자신의 속내를 터놓음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야당에도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터뜨릴 수 있는 중대한 파일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을 나한테 집중을 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파일을 공개하고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파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명태균의 의도, 생각은 무엇이냐. 만남이 성사될지 성사되지 않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명태균이, 윤석열, 김근희 여사를 위해서 다 듣고 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그거를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상황이 되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다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본인이 사법정국을 주도하려는 겁니다. 이거 다 손자병법에 나온 거예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죠. 그러면서 협상용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회색지대에 가두는 일종의 모호성의 게임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이 상당 부분은 내가 결심해야 깔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주도하고 내가 결심한다. 이걸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민태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결국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용산과 손을 잡지도 용산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용산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윤환홍 의원과 시도했던 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보면 이 전략적 모호성이 결국에는 풍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 쪽과 연관 있는 변호사와 접촉을 지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해. 이것도 우리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왜 이번 달 초에 깠던 대통령 육성 파일을 말입니다. 지금 와서 아쉬운 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민주당도 이 여차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었어야 되고. 그래서 명태균 입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를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당신이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갖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발신해보고. 그다음에 용산에 대해서도 한 번 경고를 줘보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우리 중대한 파일을 깔 수도 있다. 그래서 백일하에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를 다 쟁여놓고 적절한 시점을 노려서 터뜨려 버리는. 조금 이런 신중함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때 막 서둘러서 오전에 깐 거는 저녁에 MBC 특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먼저 나간다는 소식 때문에 막 그냥 급히 써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후당탕탕 터뜨려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비춰지진 않아. 사실은 지금은 심리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명태균도 깔까 말까 깔까 말까. 이준석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다고 넝큼넝큼 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저자들이 언제 실수하는가를 노려서 까야지. 그래야 효과가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조금 아픈 시기를 전략적으로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명태균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금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진단서를 지금 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존재하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지 않았고 바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변호사와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벌어질 명태균 게이터 어떤 진행 양상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레이더 보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지금 107만명 향해서 스픽서 열심히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올 연말 가족 모임 그리고 친구 모임 그리고 직장의 회식 경상한우 어떻습니까. 한우회식 대구명소 대구죽전내그리 용산자이몰에 있는데요. 주차 무려 120대까지 할 수 있는 초대형 한우전문식당입니다.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화끈하게 얘기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